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왁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느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다행히 애국에서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와 홍해 바닷가 앞에 짐을 칩니다.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지고 열 재앙으로 보내줄 수 없었던 그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바다 앞에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싶어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바로는 애국에서 보내주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금세 그 노예였던 애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 후회가 되어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가 뒤늦게 생각하니 어쩔 수 없어 보내긴 하였지만 마음에 후회가 되고 그들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노예를 잡으러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렇게 지휘관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 가운데는 애국에서 풀려났던 이 노예들을 꼭 데리고 오리라 다 처단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고 이들은 두려움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 그리고 뒤쫓아온다는 바로의 병거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애국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힘들게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어쩌면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모세를 향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그리워하고 불평불만할 대상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기도 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결국 자신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믿음도 없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후로 모세는 변화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예국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던 모세는 출애굽 내내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먼저 모세의 마음이 갈라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인 되어주셨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세의 삶에 계속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해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신실하게 언제나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눈앞에 문제 같아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앞에 문제인 홍해를 갈라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문제인 홍해 먼저 내 마음이 갈라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 같아 보이는 홍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오랫동안 아팠던 자들,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하여, 또 아픈 선생님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날 한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영화부 교사이기도 하셨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8살 아이였습니다. 유치국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하여 기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요로 감염이 되었다가 치유됐는데 또 이유 없이 감염이 되고 고열과 반감염 등으로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병원에서 생각지 못하게 높은 수치로 나와 또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들어간다는 이 아이에게 전화를 하여 기도를 해주기 전에 무서울 것 같아서 이미 했던 검사를 또 더욱 견고하게 복잡하게 또 하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두려워요 목사님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밝아서 조금 놀래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아이가 내일 부활주일이니까 아파도 교회에 갈게요. 그때 목사님께 다시 갈 테니 다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살 아이가.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교회에 오면 꼭 와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토요일 내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주일이 되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아이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픈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밝은 아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왜 무섭지 않아?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 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무서워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고 봤더니 손을 이렇게 작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여우아 니씨 여우아 라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모든 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몸의 아픔이 이 아이에게 홍해 같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마음이 이미 갈라져서 여우아 라파 여우아 니씨를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병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홍해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하나 없고 앞을 보면 홍해이고 길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병거가 쫓아오는 그런 첩천산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홍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의 병거보다 더욱 강하고 빠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의 저자이신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세상에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던 중에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유방암 말기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힘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돌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유방암 말기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등등의 어려움들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어찌할지를 몰라 울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때 유정옥 사모님이 기도하시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기도하며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의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아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아 누가 봐도 골리아시 진다. 모세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서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순간들을 하나님의 대진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걱정과 염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우리의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홍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들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갈라져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홍해를 향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향해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어 밤새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갈라져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홍해와 바로와 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이 아침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홍해와 같은 바로와 병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갈라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아침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랍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홍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큰 동풍으로 인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이 아침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에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바닷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바닷물이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홍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큰 동풍으로 인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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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은 기난처 대신은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들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